이번 시간은 기존에 작성했던 공사를 최신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UR 품목군으로 작성된 공사를 UR 품목군을 다운받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관리 도구, 자료다운으로 이동합니다. UR 품목군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다운 설치를 클릭합니다. 품목군을 미리 다운받으셨다면 해당 과정은 생략합니다. 공사 목록에서 해당 공사의 품목군을 UR 품목군으로 변경합니다. 품목군을 변경할 때는 보라색 작은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품목군 그리드를 탐을 두어 두 번 클릭하시면 품목군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UR 품목군을 선택합니다. 공사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전체 계산을 누른 다음 미사용 품목 삭제 박스를 체크합니다. 재수집 탭에서 선택 항목 재수집을 체크합니다. 원할지 않은 항목은 체크를 끕니다. 재수집은 품명, 규격, 단위, 구분위 같은 내역을 공사 목록에 선택된 품목군의 단가로 바꾸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어서 단가 대비해서 노무비가 해당 상 하반기에 맞게 체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계산을 실행합니다. 공사 자료 재수집 결과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재수집 란에 체크가 된 것은 품목군, 즉 최신 단가가 공사에 적용이 완료된 것이고,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품명, 규격, 단위, 구분위 일치하지 않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재수집 결과 화면에서 이동을 누르면 공사 자료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상단의 이동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무슨 공종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표시가 됩니다. 키친 그건 작품입니다. 이 책은 기술입니다. 핸드 및 사회 석시